콜론이 내 노래인데? 윤우가 기가 막혀서 잘 부르는데 한 번 들어볼래? 해봐. 뭔데? 같이 해. 니가 원해야지. 둘 셋. 이 나이 먹도록 혼자라는 건 술을 안 먹으면 안 한대네. 여전히 누군가 그리운 거겠지 이 나이 먹도록 배고파는 거 꼭 돌아온다는 착각이겠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것 여전히 아직도 니가 그리운 거겠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아파오는 것 너는 내 마음을 그때 몰랐던 거야 이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하네. 완전 잘하네, 전반이. 응. 아유, 잘하네. 얘네도 듣고 싶지, 그냥. 가시나무새. 안 아끼라. 아유, 부르고 봐도 여기 봐. 아, 똑같다. 그래 봐봐. 가시나무새 정석을 여기, 여기. 가시나무새 가시나무새 날을 수 없네 날을 수 없네 서글프 서글프? 가시나무새 아, 엄마 경상도 오잖아. 아유, 나 또 웃겠다. 서글프. 문 좀 열었더라. 재밌지? 응. 됐어, 앉아. 자, 이제 우리 아들 뭐 해줘. 아빠랑 한 번 딱 하고 끝내자. 해봐라. 할머니. 뭐 해봐, 할머니한테 보여줘봐. 뭔데? 아빠, 엄마로 하는 거다, 엄마. 알았지? 여기까지만 딱 하는 거야. 뭔데? 아유, 야. 아유, 야. 아유, 야. 아유, 야. 아유, 야. 아유, 야. 둘, 셋. 엄마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 엄마와 함께라면 순상도 천국 엄마와 함께라면 순상도 천국 엄마 세상 속에 엄마 유일한 피난 초이 엄마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 엄마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 그네랑 있는 바로 여기가 천국 엄마와 나만 아는 이곳이 천국 호발 세상 속에 넌 유일한 비난처이니 그 외롭게 가면 어디든 천국 요새는 천국 아니다. 너가 아니다. 엄마 아니지옥이다. 이런 감동적인 거라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 옛날에는 유방할 때는 천국에서는 요새는 너가 아빠 할머니 아니게 천국 아니다.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부르자. 나와봐. 자 집중해. 엄마 눈물 이런 거 쏟아줘야 되는 부분이야 지금. 둘 셋. 뭐 눈물 낫는다고? 억지로 웃기고. 아 너무 그리하면 이상하지. 아 이거 눈물들 쏟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비난처이니 내가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맨날 오는데 맨날 오는데 맨날 오는데. 아름다워. 아 왜 행복해. 아름다워. 설탕하는 거 다 하지 마라. 아 행복한 우리. 너무 화난다.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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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